제가 오늘 첫 주제로 삼은 것은 사는 거 어떻게 살 것인가 뜬금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이제 이른 새벽에 많이 좀 걷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또 한 시간 그 이상 정도 평지를 걷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호르몬 분비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많이 다르죠. 저는 뭐 새벽 시간대를 평생 동안 가장 잘 활용해왔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자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업무 외에 이렇게 걷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한테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한 1시간에 2시간 정도를 걷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는 것은 세상살이가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사람은 뭐 하루를 살면서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일종의 그런 리듬이라든지 절도를 가하는 나름의 그런 습관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 그 습관은 아침에 걷는 거죠. 요즘에는 등산도 많이 하시지만 등산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발을 헛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평지를 자주 걷는 거죠. 걷기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은 오래전입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제가 읽었던 이 책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 괜찮은 책입니다.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프랑스 출신의 기자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실크로드를 이렇게 완주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아내는 저세상 사람이 됐기 때문에 혼자서 특히 이스탄불에서 중국의 시안까지 그렇게 천천히 걷는 몇 번에 나눠가지고 실크로드를 걷는 그런 일종의 기행기를 적은 것이 나는 걷는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동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이 책이 세 권인데 아주 유독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요. 아주 뭐 평이한 문체에 그냥 그러면서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을 정리한 건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걷기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런 건강함을 주는 것 외에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사람한테 도움을 주죠. 사람은 직립보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걷는 순간 그러니까 정면을 향해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뒤로 걸어보게 되면 발바닥에 근육이 사용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참 걷기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인데 또 절기가 바뀜에 따라서 새벽 시간대 그러면 여러 가지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거죠. 걷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서처 지나가는 생각들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시간 넘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기 이런 주제로 시작하게 된 것은 오늘 걷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두 가지 단상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평소에 다루지 않는 사는 게 참 간단한 데라는 그런 주제를 한 번 택해본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말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한 게 아닌데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선거나 투표라는 것이 얼마나 이러면 간단합니까 아이들 반장 선거나 투표나 공직선거의 선거나 투표나 간단하거든요. 그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이제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도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하거든요. 심플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번에 하늘나라로 간 엘리자베스의 왕 이 부군대는 필립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몰락한 그런 왕가의 왕자죠. 1936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36년인가 39년인가 10대 때 아마 영국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마 이분을 처음 만난 모아입니다. 필립공을 그래서 이제 194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아마 1939년도에 만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한 8년 정도의 연애라기보다도 이제 연모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참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공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보게 되면 사는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필립공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를 정신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왕의 부군으로 평생을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필립공이 조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엘리자베스 여왕께 핀잔도 덧고 그렇겠지만 두 분이 금실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립공이 하늘나라를 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영면했지 않습니까. 이제 필립공을 딱 저는 생각하게 되면 여왕이라는 그런 국가의 중차대한 인물을 맡은 그런 여성을 반려자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는 평범한 남자들하고 다른 생각을 본인이 굳건히 가져야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여왕을 철두철미하게 외조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그 가운데서는 여왕뿐만 아니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아이들은 뭐 설화의 아들들이니까 찰스라든지 아니면 엔공주나 다 이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해로를 한 거죠. 저는 이 필립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분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책을 통해서 그렇게 여왕의 자서전 같은 걸 보게 되면 그야말로 여왕의 성공적인 그런 임무수행을 위해 가지고 헌신과 희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완전히 몸소 실천한 분이 필립공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여러분 삶을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생각하게 되면 뭐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평범한 집안 출신의 젊은 사람이 아주 운이 좋아 가지고 재벌가에 장가를 가거나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뭐 결혼생활이 잘 안 돼서 헤어질 때 그냥 뭐 서로 싸우는 모습도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딱 간단하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런 집에 장가를 갈 정도가 되면은 본인이 결심하기 전에 굳건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평범한 집안에 가지 않고 자기가 사업하는 그런 아내를 두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비해서 훨씬 더 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그렇게 문제가 뭐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가 요즘에는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으니까 다들 자기 본의로 생각하니까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거가 뭐 장식용품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무슨 털딱들이나 쓰는 용어처럼 보이지만 이 희생과 헌신이 굉장히 고귀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굉장히 충분하게 만드는 훌륭하게 만드는 굉장히 요체죠. 그 필립공이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바쳤던 희생과 헌신은 바다 건너 저 같은 사람이 지금 기억하고 추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인생을 산 거죠. 괴로운 생활 끝까지 유지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혼란스러움도 여러분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엘리자베스 여왕이 젊은 날 이쁘습니다. 그리고 필립공도 참 이쁘셨고 아주 잘생기셨고 미남입니다. 위에는 젊은 날이고 밑에는 이분들이 괴로운 생활 한 7, 80년 정도 하셨겠네요. 그럼 두 사람 다 나중에는 이제 나이를 잡수시니까 거의 닮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회로를 하게 되면 수로 많이 닮죠. 고루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텐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앞시워가지고 개론도 깨지고 나라도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산책을 하다 보면 참 자주 떠오른 사람이 넥슨을 창업했던 김정주 씨입니다. 어느 사람들 죽음인들 애달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첫 번째는 젊은 분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면 너무 자주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김정주 회장 생각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사람임이 똘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그렇게 때가 많이 묻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참 안 됐다는 생각과 함께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면은 항상 김정주 회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인 거죠. 옛날에도 사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삶이 단순했으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은 지금보다는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미디어라든지 인간관계라는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인 거죠. 아무튼 그 넥슨그룹의 김정주 회장은 다른 것은 다 했지만 많은 부를 쌓고 좋은 기업을 만들어냈고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며칠 전에 보니까 딸아이가 아마 18세가 3조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것도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딸은 또 얼마나 앞으로 부담을 많이 안고 살아가겠느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겠지만 그 부담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 이성을 지키는 일이나 육체적인 것을 지키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경영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자기 개발서를 참 많이 쓴 작가죠. 40대 50대 이게 제가 썼던 천여작입니다. 회사를 떠나가지고 2001년도에 쓴 책이죠.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공병호의 자기 경영 노트. 그 외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 썼는데 그러나 이런 자기 경영이나 자기 개발서들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인데 돌아가신 호암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임종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방황한 그런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에게 전한 아주 단아하게 쓴 질문지 같은 거 보면 신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역은 영혼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살아가면서 제삼자 눈으로 볼 때도 굉장히 가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없이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유명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은 한 3할 정도는 개인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할 정도는 100%를 따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자기 능력이나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 70% 영역은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영혼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삶이 불완전하고 그냥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 김정주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부분들은 본인 자신이 아니니까 속속들이 알 수가 없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좀 늙고 높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본인이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갖고 계셨으면 그런 어려움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관련된 영역은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자기 개발서나 자기 경영서 같은 경우에서는 다룰 수 없는 주제죠.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지만 이성과 지성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자기 개발이나 자기 경영이 다룰 수 있지만 영혼과 관련된 부분은 다루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또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운데서는 영혼장사꾼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벌이의 혈안인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주제로 한번 그렇게 여러분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